남의 바다에 우뚝 솟아있는 사량도 지리산 여기 경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여기를 안아보셨다면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치가 아주 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23만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무지무지 덥습니다. 저는 또 경남 통영시 사량도 오늘 마지막 3편 영상 올려드립니다. 저기 보이는 지리산이 우리나라 100대 명산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사량도 지리산 등산을 한번 했는데 이건 뭐 완전히 등산이 아니라 유괴훈련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코스가 아주 험난합니다. 오늘은 날씨도 엄청 시리 덥고 드론을 띄워서 등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산의 이름은 지리산이 아니고 지리망산입니다. 지리산을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산이라 해가지고 지리망산이라 불렀는데 요즘은 또 사람들이 말을 또 줄여가지고 그냥 지리산이다 하는데 사람들이 또 헷갈려하죠. 경치가 제일 좋은 옥여봉 이 출렁다리가 있는데 해발 303m밖에 안됩니다. 여기 얕잡아보고 등산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바로 아래쪽에는 청길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고소공포증이 있거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등산을 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이 옥여봉에는 아주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옥여라는 여자아이가 옛날에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이 애를 놓자마자 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뒤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조그마한 갓난애가 졸지에 고아가 됐습니다. 동네에 사는 호라비가 이 옥여 아이를 거두어가지고 동양젓도 먹이고 해가지고 양녀로 키웠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는 아주 미모가 출중한 그런 어엿본 처녀가 됐답니다. 그런데 의붓아버지가 이 옥여에게 흑심을 품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옥여가 아버지한테 내일 새벽에 상복을 입고 짐승같은 소리를 내면서 옥여봉으로 기어서 올라와라 그러면은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했답니다. 다음날 새벽 옥여가 여기 옥여봉에 올라와 있는데 진짜로 의붓아버지가 상복을 입고 짐승같은 소리를 내면서 산으로 기어서 올라오더랍니다. 옥여도 실망을 했겠죠. 진짜로 그렇게 짐승처럼 해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옥여도 실망을 해가지고 아 더 이상은 안되겠구나 해서 머리에 치마를 뒤집어쓰고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곧다운 16살 청춘을 마쳤답니다. 타락한 동물과 같은 본능을 꾸짖는 이 전설은 사량도 주민들에게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뱀이 많아서 사량도라고 부르는게 아니고 저기 좁은 해업이 뱀처럼 구부러져있다 해서 사량도라고 부릅니다. 사량도에도 빈집이 제법 보입니다. 세상은 넓고 빈집은 많습니다. 어디 섬을 가나 시골을 가나 우리나라는 빈집공화국입니다. 자식들은 대체로 다 떠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렇게 빈집이 하나 둘 계속 늘어납니다. 장독대 온기들도 그대로 있고 옆에는 지금 대나무밭이 있는데 야 여기 대나무밭 이게 여름에 모기 서식지입니다. 대나무밭 근처에 살면 집에 모기가 버글버글합니다. 이번 7월달부터 빈집과태료 이게 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은 빈집과태료를 먹이는게 아니고 아주 위험하거나 쓰러져가는 아니면 너무 흉물스러워서 경관을 해치는 그런 집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자제분이 한 번씩 오시는지 에프킬러같은 것도 있고 가끔씩은 자제분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 올해는 한 번도 안온 것 같습니다. 입구쪽에 보니까 풀이 자라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가 돼있습니다. 옛날 흙집 창고네요.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이 흙집이 아직 안 무너지고 있다는게 신기합니다. 대나무가 옛날에는 집도 짓는 재료로 쓰고 또 낚시대료도 쓰고 아주 유용하게 썼죠. 그런데 지금 저게 얼마나 번져가지고 집을 집어삼킬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대나무 저것도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잡초에 뒤덮여가지고 올해는 사람이 들어온 흔적조차 없습니다. 요즘 시골마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뭐 동네사람 한사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네 저기 또 얌생이가 있네요. 사랑도에 염소가 천지입니다. 저 멀리 무인도 같은데도 염소를 풀어놔가지고 뭐 섬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민둥산을 만들어서 골칫땅입니다. 저 건너편에도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뭐 시골에 오면은 빈집 찾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저기 맞은편이 사량도 아래섬입니다. 네 저 해업이 아주 좁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에 섬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옛날에 밭농사 짓던 자리인데 지금은 묵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밭 공짜로 농사 지어먹으라 해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량도 쭉 둘러보면서 땅값을 알아보니까 여기도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이 마을 같은 경우에 평당 한 25만원 정도 하고 또 저기 옆쪽에 사량 면 쪽으로 가면은 비쌉니다. 거기는 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합니다. 이 집은 지금 비어있는데 옛날에 뭐 어부들이 살던 그런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낚시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섬역에서 자연인 생활을 하시던 분이 간단하게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집인데 또 이 집을 한참 동안 비워놨는지 이렇게 잡초밭이 돼 있습니다. 이런 섬에 살면 태풍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람, 파도가 새가지고 뭐 집 뚜껑이 날아가기도 한답니다. 문이 열려있어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 페인트 통 같은 것도 있고 이사를 가고 이렇게 버려둔 것 같습니다. 살림살이 같은 거는 거의 안보이네요. 이런 높은 자리에 바다를 쫙 내려보면서 데크에 앉아가지고 바다 감상도 하고 또 친지들 불러가지고 불고기 파티도 하고 정말 멋진 자연인의 삶인데 지금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사량도 아래섬, 미섬 구경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배를 타고 통영 가오채항으로 들어갑니다. 마이크를 조금 고급으로 바꿔왔는데 소리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섬을 둘러다보면 경치가 빼어난 섬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춤time